어? 내 지갑 어디서 잃어버렸지? 지갑이나 휴대폰처럼 중요한 소지품을 잃어버려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습득물 신고 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유실물 관리 시스템이 통합되어 유실물 찾기가 더 편리해졌습니다 로스트 헬릴리 이용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습득물 게시판에서 본인의 분실물이 습득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습득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물건을 담당 경찰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 습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분실물을 신고 접수하면 되는데요 유사물품이 들어오면 문자나 메일로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스트 헬릴리는 교통, 문화, 쇼핑, 편의 등 다양한 기관의 유실물 관리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해 주어 현재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초로 유실물을 전산 관리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유실물을 간편하게 찾아줄 로스트 헬릴리 로스트 헬릴리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물건을 분실했다면 로스트 헬릴리에 접촉해보세요